안녕하세요 세키마 일단 여기 많이 많이 소셜 이렇게 응원해주신 이 땅으로 너무 감사드리고 먼저 이원 LPG 콘서트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아 이 카드가 굉장히 좋다고 들었습니다 다들 하나씩 만드셔서 유용하게 잘 쓰시기 바라겠구요 다시 한번 콘서트가 영상이 되는거에요 진짜 축축 콘서트같이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오셔서 정말 뿌듯하고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사실 저희가 어저께 정식으로 컴백을 했습니다 16년만에 또 우리 멤버들하고 같이 모여서 컴백을 하게 됐는데 너무나 따뜻하게 잘 맞이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더 멋진 모습 많이 보여드릴 것을 약속드리고요 오늘 와주신 모든 분들 중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더불어 여러분들에게 우리 제키를 향한 활용 기대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준비한 노래 부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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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